생방송 뮤직빙! 네, 이번 대기실에서는요 종합선물 세트처럼 풍성한 컴백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쿨격! 안녕하세요, 크림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크라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사 요리입니다 네, 오늘 컴백팀들은 한눈에 봐도 개성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각자의 매력을 포인트 함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미스터 츄 입술 위에 츄 달콤하게 츄 Baby, touch like that, touch like that 좀 더 가까이 하나, 둘, 셋! 반짝반짝 나도 한 번 잘 써보자! 아이! 네, 그렇다면 저희는 메드클라노시 가야겠죠? 걸그룹부터 반하게 만든다는 그 랩 한 번만 들려주세요 나 이별을 똑바로 마주 보는 법 몰랐어 슬픔 앞에 고슴 두어치 마냥 웅크렸어 네, 잠시 후 매력만발 내 팀의 컴백 무대가 펼쳐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내 팀의 컴백회로 내 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팀의 마음이 어떨까? 여름에 도와냐! 제 팀의 마음이 어떨까?